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실리콘밴드와 오닉스 원석의 믹스 매치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제조 인증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의 도움 밴드 안쪽에 숨겨진 클라디스만의 특허받은 에너제틱 파워칩 네오디늄 연구자석 12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2,900 가우스 자기장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감각적인 착용으로 당신의 근육통증을 가스립니다 에너제틱 파워칩이 자석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보호하여 땀에도 물에도 부식 걱정 없이 안심 근육통증 참지 말고 클라디스 히어로 하세요